자식이 생긴 부부 옛날 어떤 동네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스럽다는 셈에 가서 매일같이 치성을 드렸습니다. 용왕님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하여 주세요. 아이가 없으니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석 달하고도 열흘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뇌성 병력이 쳤습니다. 이때 부부는 방 안에서 비가 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총각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 사람이 다쳤네 어서 가봅시다. 부부는 달려가 쓰러져 있는 총각을 방으로 옮겨와 간호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총각이 깨어났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소. 하여간 집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총각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막내 아들이오.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이렇게 변을 당했구려. 원래 하늘의 구름을 딛고 사는데 천둥 벼락 때문에 구름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버린 것이오. 다행히 당신들 덕분에 살아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그래서 내가 감사의 뜻으로 당신들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어서 말을 하여보. 부부는 자식 하나 낳기가 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옥황상제의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부부에게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자고 하였어요. 이렇게 하여 이들 부부는 하늘나라 왕자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자 왕자는 옥황상자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였는데 저들 마음씨 고운 내외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 생명에 보답을 하여 주소서. 그러자 옥황상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자식 두기를 소원한다 하옵니다. 이리하여 옥황상제는 사람들의 운명이 적혀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수명, 재산, 자손, 출세 등등이 실려있는 책인데 너희들을 보니 자식이 하나도 없다며 팔자의 자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제사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 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부는 기가 막혔어요. 자식도 없고 복도 없다면 저희는 무엇하러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옥황상제가 빙글에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 부부의 고운 마음씨가 가상하니 없는 복도 만들어보고 없는 자식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벽에 걸린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빨간 보자기 하나는 까만 보자기였어요. 까만 보자기를 뒤집어 보니까 먼지만 나왔는데 빨간 보자기 속에는 엽전이 한 입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주머니인데 너희 부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내 특별히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너희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애 이름은 동진이라고 할 것이니 동진이를 잘 길러서 그 애에게 재산을 돌려주거라. 부부는 옥황상제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즉시 주머니를 열어보니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쓰고 다시 열어보니까 또 돈이 있었습니다. 열면 돈 열면 돈 이리하여 부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집도 크게 짓고 종도 많이 부리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언제든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며 자기들은 재산을 늘려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누구든지 집에 와서 딱 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재산 임자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주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가 대문간에 와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즉시 달려가 거지 여자를 방 안에 들여서 간호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어요. 이들 내외가 돕지 않았더라면 여인은 추비 속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지 여인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 거지 산모도 몸이 다 낳았어요. 몸이 낳고 봄이 되어 거지 여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하자 부부는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여인은 다른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돌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오나 아기를 데리고 가서 살 처지가 아니니 아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데리고 다녀보았자 거지 자식이라고 서른만 받을 테고 저도 또 남편을 찾아 나서야 하니 두 분이 맡아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이야 이름은 그러면서 거지 여인은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동진이 동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애 아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으라고 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애 아비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나 할지 제가 만약 영영 오지 못하면 댁에서 동진이를 아들로 거두어 주십시오. 친자식이라고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찾을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거지 여인은 울먹이면서 말을 마치고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 뒤돌아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거지 여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부는 이 아이를 자기네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나중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답니다. 산신령이 도와준 아내 옛날 어느 곳에 젊은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의 건강하던 남편이 차차 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더니 그만 문둔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퍽 동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으로 다시 시집을 가라는 사람까지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요? 그럴수록 부인은 반드시 내 손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리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기저기 물어서 좋은 약도 써보고 무당에게 가서 굳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남편에게 좋다는 약이나 용한 의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산실형처럼 수염이 하얗게 자란 노인이 그 집에 들러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려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 가서 무덤을 봐보면 큰 송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 말고 그 송장의 다리 하나를 뚝 떼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오시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거나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인이 어려운 일을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에게 큰 절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들어가서 큰 무덤을 손으로 팠습니다. 밤새가 울었어요.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가슴이 서늘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한 마음에서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무덤만 파내려 갔습니다. 한참 파내려 갔더니 무엇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큼직한 관이었어요. 관을 간신히 벗기고 나니까 커다란 송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구나 한 다리를 뚝 떼어내라고 했지. 부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한 다리를 뚝 떼었습니다.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면 되는데 누가 부인의 발목을 덥석 잡더니 큰 소리로 누가 내 다리를 떼가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내 다리 내 다리를 내놓아라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달렸어요. 그 송장은 뒤따라 오지 않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내 다리 내놓아라 정신없이 달려온 부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송장 다리를 솟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온몸이 축축히 젖었어요. 그래도 약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의 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약맛이 좋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부인은 뜬 눈으로 남편 옆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여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신기하구려 내 몸이 가뿐하오 병이 다 나은 것 같소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낫겠는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인이 보아도 얼굴 모습이 밤사이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부인은 혼자 어쩌녁에 갔던 무덤을 찾아갔어요. 과연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관을 열어 송장을 꺼내었는데 이렇게만 팠을까?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큰 산삼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삼 한쪽 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산삼이 어쩌녁의 사건을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어쩌녁에 내가 만난 송장은 산삼 이었구나 이것마저 해서 약을 해드려야 겠다. 나머지 산삼 먹은 남편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남편은 부인에게 치사를 하면서 약을 가르쳐준 백발 노인을 찾았으나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 어르신은 산신령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성이 지극한 당신을 도와주셨나 보 이제 병이 나았으니 신령님을 잘 섬기며 살아봅시다. 그동안 당신 고생이 많았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죄를 숨긴 원님 옛날 옛날 어떤 곳에 생기기도 잘생긴 총각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빛내보려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고 또 그날은 달밤이 밝아서 밤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어요. 가다가 보니 오래된 절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절 마당에 어떤 할머니가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저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총각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샌 분이었는데 허리에는 주머니가 둘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주머니에서는 청실이 나오고 다른 주머니에서는 홍실이 나왔습니다. 총각이 옆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가느다랗게 노래를 부르면서 청실 한 가닥과 홍실 한 가닥을 서로 묶은 다음에 옆에 있는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쉬지 않고 청실과 홍실을 묶고 있었어요. 총각은 이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 밤중에 나는 중매신 달밤에 남자하고 여자가 시집장가 가서 부부가 되어 잘 살라고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신 이야. 달밤에 인연을 맺어준다고 해서 월하노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이 청실은 남자고 저 홍실은 여자. 그래서 내가 청실과 홍실을 묶어두면 그 두 사람은 커서 짝이 되거든.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다고 다 만나서 부부가 됩니까?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묶은 대로 살게 마련이야. 이것이 운명이야.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도망가더라도 반드시 따라 붙어서 인연이 맺어진단 말일세. 너무하시는데요. 서로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시를 묶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 할머니 마음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면 제 짝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기다려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총각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기울고 날이 새 무렵에 할머니는 청실 하나를 뽑고 홍실 하나를 뽑더니 꽁꽁 묶으면서 자네의 짝은 아직 어린애 구먼 날이 밝거든 가던 길로 곧장 십리쯤 가게 가다가 보면 시장이 나올 것이네. 그 시장통을 들어서면 해장국 집이 있을 것이야. 자네가 찾아갈 때쯤이면 주인 여자가 밖에 걸린 기미나는 가마솥으로 해장국을 풀어나올 것일세. 그 여자의 등에 엎여서 색색 잠을 자는 어린 계집애가 자네 짝이 될 사람이네. 총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자기될 여자가 부자집 딸도 아니고 벼슬아치 딸도 아니고 국밥집 딸이라니요. 더구나 자기는 당장 장가를 갈 나이인데 그 어린 애가 언제 커서 신부가 된단 말입니까? 워라노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데 그래서 합격하면 이내 장가를 갈 것인데 어찌 그런 애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어. 금방 내 말 못 들었나. 날이 밝자 총각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가난한 집 어린애라는데 놀랐습니다. 나는 운명에 도전할 거야. 어린 것이 언제 커서 내 색시가 된단 말이야? 그 애만 없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총각은 시장에 가서 시퍼런 칼을 하나 샀습니다. 칼을 품에 품고 시장 통에 주막집 겸 해장국 집을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늙수구레한 여인이 등에 어린애를 하나 업고 해장국을 풀어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애는 계집애가 틀림없는데 누런코가 들락거리는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워라노인의 말이 참말이구나. 그렇다면? 총각은 다가가서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잠자고 있는 어린애를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총각은 도망쳤습니다. 그 어린 것한테는 안 됐지만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나는 운명에 도전한 거야. 총각은 그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를 보아 거뜬히 합격하여 어느 고울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장거를 가볼까?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았더니 잘생긴 총각 원님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님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장가던 첫날 밤에 멀쩡하던 신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이 신부는 3일을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그러나 그 색시도 열흘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원님만이 아니었어요. 딸을 좋은데 시집 보냈다고 기뻐하던 신부 집안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새 집이나 울음소리에 잠긴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저 원님에게 시집간 여자는 다 죽는 단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귀신이 장난을 하는 가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원님은 몇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장가 말이 있었는데 혼인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정혼한 처녀가 갑자기 병에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원님은 정혼을 바로 취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부감은 바로 살아났습니다.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나에게 시집 온 여자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까? 심지어 오겠다는 말만 있어도 탈이 날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생각이 난다 그 달밤에 만난 워라노인 원망스러워라 왜 나에게 이런 슬픈 부부 인연을 만들어주었을까? 어린 계집애는 나한테 죽었으니 그러면 나는 영영 장가를 못 간단 말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나이가 마흔이 가깝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그저 고을 다스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나이가 들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차츰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운 호라비 생활을 했으니 다시 한번 중매를 부탁해보자. 그저 병신이라도 좋고 못생겨도 좋고 지질이 가난해도 좋으니 목숨만 긴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부하에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얼마 후에 혼산말이 있었어요. 저녀는 아무래도 좋으니 명이 길어서 죽지는 않으면 좋겠소. 이리하여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첫날밤이 되었어요. 원님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두려웠습니다. 저 신부도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애매한 목숨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신부가 죽지만 않는다면 평생 끔찍히 사랑해 주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신부의 신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어찌 되어 이런 얼굴이 되었을까요? 신부의 얼굴 한쪽에는 이마에서 얼굴 아래까지 긴 칼자국이 나있고 눈 하나는 멀었습니다. 얼굴 한쪽은 천하 미인인데 다른 쪽은 놀랍게도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를 흉했어요. 원님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얼굴이 되었소? 안심하시오. 얼굴이 이렇다고 내가 버리지는 않겠소. 아니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것이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신부는 고음 목소리로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대감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고 따라서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나이 든 몸종이 없고 한밤중에 도주를 하여 어떤 깊은 산골 시장통에 가서 해장국 장사를 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두 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버지를 해친 악당이 보낸 자객 같은 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져 상처를 치료한 후에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이번에 원님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에게 시집 오면 다 죽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어려서 죽을 액땜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집을 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워라노인이 가르쳐준 그 어린애가 바로 눈앞에 있는 신부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찌른 것은 운명에 도전하려고 한 것이며 그때 그 어린 계집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원님은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뭉클하구려 당신을 칼로 찌른 그 자객을 원망하지 않으시오. 처음에는 원망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언젠가 그 사람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오. 예, 이미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보다 원님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사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흉이 있어서 저는 몇 번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혈육은 저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흉터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제 친구들은 전쟁통에 적군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관리에게 끌려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 얼굴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원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보다 마음 먹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여 제발 죽지만 마오 나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이 걱정이오. 우리들이 만난 것이 운명이라면 이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랑인 원님은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뭐라고 속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저 아까보다 더 힘주어 신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때는 휘영청 밝은 밤이었어요. 달빛에 가로질러서 노래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그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죄를 닦는 마음으로 마음씨 곱고 영리한 신부를 극진히 위하며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송아지와 형제 옛날 어떤 산골에 형제 두 사람이 송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기르려면 말귀를 알아듣게 해야 한다. 먼저 쟁기지를 가르쳐야 할 테니 송아지를 끌고 밭에 나가자. 그래서 하루는 형제가 송아지를 끌고 나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형이 송아지를 끌고 아우가 뒤에서 쟁기를 붙들고 보습으로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송아지 고비를 붙들었으니 동생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랴 하고 보통 사람이 소 부리듯 하려니까 앞에 형님이 있지 않겠어요? 마치 동생이 형님을 소로 대하는 셈이니까 곤란하였다는 말입니다. 형님 쪼개되고 이랴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생각해 낸 것이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였습니다. 이렇게 형님 이리로 형님 저리로 하면서 온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송아지가 형님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송아지에게 밭 가는 훈련을 잘 시켰기에 형제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후 아우 혼자 송아지를 데리고 산비탈에 있는 밭을 갈게 되었는데 아무리 이랴 하고 소리를 질러도 송아지가 끄덕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바보 송아지가 있나 싶어서 이 멍텅구리 바보야 미련퉁이야 제발 시키는 대로 밭을 갈어 하고 호통을 쳐도 때리고 발로 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송아지야 이랴 저랴 내가 평생 들은 말인데 하고 화가 나서 하루 내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송아지가 언제 이랴 저랴 하는 소리를 듣고 일을 했나요? 기껏 들은 말이라고는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하는 소리 뿐이었지요. 이랴 저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지라 송아지 또한 답답할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랴 저랴 저랴 언제 가르쳐 주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도대체 이랴 저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가든마든 할 것인데 마침내 내 동생이 이전의 형님과 박갈던 생각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러보았습니다. 형님 그러자 그제야 송아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웬일이냐는 두루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이리로 가이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송아지가 신통하게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동생은 반갑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놈의 송아지가 평생 우리 형님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형이 동생이 송아지를 잘 부린다고 하기에 한번 밭에 나와서 보니까 형님 이리로 가이소 형님 저리로 가이소 하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정작 형님은 차마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에헴 하고 형님 행세를 하는 송아지를 보고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떡 먹고 체한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먹을 할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 내내 걸었더니 기진맥진인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한다 하면서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에라 저 바삐가는 용감이나 따라가보자 보아하니 의원 같구나 내가 조수인 척 하고 따라가서 대접이나 받아볼까 하고 뒤따라 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부잣집 아들이 아파서 달려가는 판이었어요. 따라가던 사람은 우선 어떻게 돌아가나 사정이나 알아보려고 대문 밖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의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내 실력으로는 알기 어려운 병입니다. 환자가 숨이 쾅 막히고 손에 맥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그럼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무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의원이 잘만 하면 따라 들어가서 밥이나 좀 얻어먹을까 하였는데 의원이 아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이 말하니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의원은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휙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맥이 안 뛴다? 그것은 떡 먹고 체한 것이 아닐까? 나도 전에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옳아 알았다 내가 의원 행세를 해보자. 그래서 성큼 대문을 들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의원이 왔다 어서 모셔라. 그러자 집안에서 사람이 우르르 나오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허 보면 모르시나 아까 영감을 가르친 선생이 나란 말씀이오. 떡 들어가서 맥을 좀 보자는데 말이 많구먼. 그러다가 시간이 죽을라. 그 사람은 떡과 맥에 특히 힘을 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어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떡 맥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묻지 말고 어서 아이 있는대로 안내하시오. 맥이나 봅시다. 떡 맥을 봅시다. 그러면서 아이 손을 들어 맥을 보았습니다. 과연 맥이 잘 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떡에 체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여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의원이 참 용하구먼. 떡 맥이라지 않아? 떡 맥? 떡 먹고 체했다고 맥을 본다는 거야. 이해가 아까 떡을 먹었지 않아? 물도 안 먹고 말이야. 그래 떡에 체한 것이야. 그런데 저 의원이 바로 알고 떡 맥이라 하네. 참 신기하지? 들어보니 떡에 체한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래서 툭 잘라서 시원스럽게 말 했습니다. 음 떡 맥이라 큰일 날 뻔하였 꼬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넙죽 절을 하면서 예 이 아이가 아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시장하다고 하면서 떡을 급히 먹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봅니다. 떡 맥도 잘도 보십니다. 참 아까 그 용하다는 의원도 못 알아본 떡 맥을 잘도 보십니다. 하고 칭찬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큰 소리로 고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뭐 들나십니까 아픈 사람 맥을 짚어 원인을 알았으니 약을 써야 하지 않소 당장 약을 지어 달라고 하지 않고 한가하게 떠들고 만 있단 말이오 그게 아닙니다. 워낙 용하시기에 그럼 처음에는 내 실력을 의심하였다는 말이오 떡 맥 하나 못 보고 내가 어찌 여기를 찾아왔겠소 아까 그 의원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내가 뒤따라왔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병증새도 모르고 가기에 내가 떡 들어선 것이었소 어쩐지 당당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아픈 아이의 숨이 꼴깍 넘어갈라 어서어서 서둘러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못을 사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 우선 병풍을 가져다가 여기에 두르시오 그리고 다 나가 있으면 내가 방문을 걸어잠그고 약을 지어주겠소 이렇게 지시하니까 다들 순순히 따랐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지금 약재료가 이 사람에게 어디있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물 안 먹고 떡에 취한 사람은 토해내는 것이 제일이거든 그럼 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좋은 약을 지어야지 하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더니만 벗어낼 훌훌 벗어버렸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여름철에 발이 오죽 아팠겠어요? 먼저 발을 편하게 하고 나서 약을 지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때를 벗기더니 엄지와 검지로 대충 뭉쳐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손바닥으로 지그시 둘러 비벼서 역락없이 아주 동글동글한 환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환약방에서 지어온 알약 같았어요. 이런 것을 여러개 만들었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엄숙하게 이 환약 제조작업을 마치고 나서 환자입을 벌리고 그것을 털어넣었습니다. 넣을 때 그동안 씻지 아니한 커다란 손가락을 아이 입안 깊숙이 혓뿌리를 건드리면서 집어넣어 휘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으켜 앉히더니 등을 툭툭 쳤어요. 그러자 악하면서 금방 목에 걸린 송편이 나왔습니다. 시구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떡이 체한 것이 완연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용하십니다. 그러는 판에 한 넉살 좋은 이웃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원님 나중이라도 떡먹고 체한 사람을 고칠 수 있게 약을 좀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식이 죽는다 산다 야단인데 이 중대한 판에 약을 나누어 달라는 염치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것이 경우에 맞는 소리요. 떡먹고 체한 후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떡을 먹으려면 먼저 심호흡을 하여 공기문을 여는데 이것은 몰래 먹지 않는다는 떠떡함이고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물문을 여는데 이때 김치 꾸기면 더욱 좋고 다음에 떡을 조금 떼어서 조상님과 하늘과 땅 떡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문을 연 후에 조금씩 꼭꼭 씹어먹으면 떡 문이 저절로 열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오 알겠소 이러자 이 떡맥 의원의 말씀이 하도 이치에 맞는지라 다들 순종하여 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하는 의원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는 의원이 훌륭한 법 다들 조심하시오 내가 지은 약은 매우 신비로워서 약재를 가르쳐 주어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짓기가 어려워서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예방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쉬고 치료비의 노자까지 받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중과 구두쇠 옛날 어떤 곳에 중이라면 원수로 아는 구두쇠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구두쇠는 중이라면 천하 제일의 원수를 만난 듯 먼저 때리고 치고 매달고 보는 매우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길 가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면 넉넉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도 자고 밥도 얻어먹고 가는 법이었는데 이 구두쇠에게는 말도 건네기 전에 쫓겨나는 판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무서운 구두쇠 보좌집에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 하나가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허 우리집 가풍도 못 들으셨나 어찌 천연덕스럽게 시주를 달라고 찾아오는가 아니 이 댁 가풍이 무엇이기예요 저는 시주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 댁 가풍이나 가운은 알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 이 중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네 그런 말을 아껴야 기운이 덜 빠지고 그래야 밥을 적게 먹고 그래야 시주를 적게 다녀도 되는 법인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가풍을 모른다니 얘들아 어서 나와서 가풍을 보여라 이렇게 자식들을 부르니 자식들 여럿이 빗자루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매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동량을 안주면 쪽박이나 깨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숫제 쪽박 깨기가 아니라 몽둥이를 깨려고 달려드는 판입니다 혼자 몸으로 중이 어찌할까요 고스란히 얻어맞고 끙끙 알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시즈오는 중을 가족이 합심하여 때리는 것이 우리집 가풍이며 가온이라는 거다 이제 실감이 날 거다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금방 끙끙 앓던 중이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가풍하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따라오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절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 그러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나서 아이고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가 잘못하였구만요 어서 여기 시조자루에 쌀 한 대만 담아드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을 따라서 집을 나섰어요 중은 감정도 없는지 모두 용서하였는지 부자를 탓하지 않고 태연이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매를 맞은 중이 해코지나 안갚음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만 부자는 무조건 뒤따라 가는 것이었어요 멍 길을 함께 걸어온 중과 부자는 하루 저녁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중은 가짜 중인지 막걸리를 시켜서 부자하고 권커니 작거니 실컷 먹었습니다 둘 다 곤드레 만드레 드르렁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음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부자는 같이 자던 중을 찾았습니다 중이 어디 갔나 어디 세수하러 갔나 아니 내 갓이 어디 갔지 내 옷은 어디 가고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홀랑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양반 복장은 어디 가고 어느새 중의 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손에는 염주가 걸쳐있고 한쪽 어깨에는 시주 자루가 있었습니다 상투 틀고 도포 입은 보좌 양반은 어디 갔을까요 이게 누구야 내가 어디 갔어 나는 어디 가고 중이 여기 있나 그럼 내가 원래 중이었던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후다닥 나오다가 밥값하고 반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불량한 중이라고 주막 주인에게서 매를 맞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일까요 부자의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질러댔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갔고 중이 또 왔다 아마 아버지를 잡아두고 다시 우리 집을 헤아러 온 모양이다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가 세우신 가풍에 따라 먼저 중을 치고 보지요 아버지 소식을 알려면 때려야 지요 하면서 달려들어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요 너희 아비라고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저 맞는 수밖에요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서 식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이때 중이 나타나자 부자 내 식구가 다 엎드렸어요 제발 죄를 짓지 마시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큼 자신도 도로 받는답니다 중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 버릇 꽂히기 옛날에 자식도 없이 단돌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었어요 게다가 자식까지 없으니 집안은 늘 적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신령님 아들도 좋고 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자식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부터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덕분 인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뜰듯이 기뻐하며 아기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자 부부는 아들이 귀여워서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내야말봐요 네 엄마 좀 때려주고 오너라 예야 네 아버지 좀 때려주고 오너라 그러면 아들은 엄마 아버지께 아장아장 걸어가서 뺨을 탁 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부부는 깔깔 웃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자꾸 시키다 보니 때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구 때렸던 것입니다 이 녀석아 아프다 웬 주먹이 그리 맵니 그만 때려라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 대신 주먹을 휘둘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어머니와 살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았어요 이제는 따로 사니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어서 일어나라며 어머니를 두들겨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어머니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녁 식사했어요? 그러면 이불 깔고 누워요 아들은 어서 자라고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들에게는 때리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온몸에 멍이 들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내가 친정에 가서 아들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졌을 때 누가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인 키 큰 사내였어요 당신은 도깨비? 놀란 아들이 몸을 일으키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아들을 두들겨 때렸습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때리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려요?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항의하자 도깨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남의 집에 와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나한테는 때리는 것이 인사야 너도 어머니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사하잖아 아들은 늘 때리기만 했지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맞으면 아프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도깨비는 매를 그쳤습니다 정말이지? 예 너는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잘못했어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이 어디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내일부터 어머니께 효도를 해라 날이 추우면 군부를 떼어 방을 덮여드리고 잡숫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구해다 드리도록 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만일 약속을 어긴다면 큰 벌을 내릴 거야 도깨비는 아들에게 당부하고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일들이 머릿속을 주마등같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밤을 꼬박 세운 아들은 새벽이 되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눈이 와서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들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사각사각 눈을 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아들이 와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쿠 저 녀석이 이제는 나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빗자루로 때리려는 모양이구나 빗자루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잘못 맞으면 팔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방이 따스해졌습니다 아들이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고 군부를 떼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방에 불까지 떼주네 혹시 방을 뜨겁게 만들어 나를 데워 죽이려는 게 아닐까?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아들이 다가와서 어머니께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주무시지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 그냥 계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굴비가 있길래 제가 상에 올려보았어요 어머니는 굴비를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은 상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생선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저 반찬을 어머니께 권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아침상을 놓고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을 도깨비가 창문 너머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효자의 정직함 옛날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논도 조금 붙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저자에 내다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말처럼 이 가난한 집에는 제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냥 저냥 찬물 떠놓고 지낸다고 하지만 어머니 제사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서 고기 자반을 좀 마련하였는데 쌀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자기가 붙이고 있는 남의 논에 가서 물고 근처에 잘자란 올별을 베어다가 밥을 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느나 비록 내가 피 땀 흘려 지은 논에 벼지만 원래 이 곡식은 남의 것이다 나중에 추수를 다 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미리 내 마음대로 배워다가 이렇게 해먹으니 참으로 주인에게 미안할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추건해 주는 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재삿날에도 또 평시에도 그저 나 잘 사는 것보다 땅 임자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물고 근처 논에 가서 올 별을 베어서 제사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제사상 밥 한 그릇 꼭 한 단 정도였습니다 논 임자는 참 이상했어요 꼭 이맘때면 물고 근처에서 벼 한 단이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논 임자는 물고 근처에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바로 이 논을 붙이는 사람이 오더니 하늘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논에 들어가서 벼를 조금 베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쫓아가보니 제사를 지내는데 잔을 부어놓고 어머니 이 불효한 자식은 남의 논을 붙이면서 가을 추수가 다 끝나기 전에 주인 몰래 별을 베어다가 이렇게 제사밥을 올립니다 어머니 많이 많이 잡수시고 아무쪼록 그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야 생전 이렇게밖에 못살쳐지니까 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 집만 잘 살게 해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 임자는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꽃잔등이 알싸였습니다 이제 보니 3년 동안에 내가 논 한 섬지기를 새로 산 것은 바로 저 사람의 추건 덕분이로구나 이 고마움을 어찌 나타냈고 이튿날 논 임자가 농부를 잠깐 보자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이미 벼 훔친 것을 알고 논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만 같았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제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안 갈 수가 있나요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땅을 붙이면 아주 천한 사람 취급을 하였어요 3년 동안 죄 지은 것도 있기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주인이 편히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릎을 꿇고 있노라니까 자꾸 편히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밥상을 차려와서 같이 먹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주인과 논붙이는 사람은 겸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양하였지요 그러자 주인이 밥상을 밀어넣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엊그게 자네가 논해와서 하는 일을 다 보았네 해마다 이맘때면 누가 별을 베어 가기에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았더니 바로 자네더군 농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들통이 나서 벌이 내릴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저 침만 꼴깍 삼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자네 뒤를 따라가 보았지 가보니까 별을 훑어서 밥을 지어 어머니 제사상에 놓더군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물꼬자리 벼만 해마다 없어졌으니까 말이네 안 그런가 예 그는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건하는 소리도 들었네 내가 잘 되라고 말이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내가 돈을 한 섬직이 샀는데 어찌 이렇게 복이 굴러들어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네 이제 보니 자네가 날이면 날마다 나 잘 되라고 추건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네 참으로 고맙네 농부는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었습니다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했나 잘한 것이지 오늘 내가 자네를 나무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한턱내려고 부른 것이네 예 그 논 한 섬직이는 자네가 붙이게 나는 그 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네 그러니 걱정 말고 이것을 받게 논문선에 어서 가지고 가게나 이렇게 말하면서 논문서를 내밀자 농부는 감격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지혜로운 감사 옛날에 어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여 전라감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란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권세는 지금보다 컸습니다 감사는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바라던 벼슬을 얻었으니 참으로 정치를 잘 하여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배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지방관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온 건 고마운 일이네만 나나 자네나 서울에서 살아왔으니 그 지방 실정을 알 수가 없지 않은가 모름지기 정치란 그 지방에 그때 형편에 따르는 용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정에 맞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느니 금년 농사만 보더라도 가뭄 들 때 하고 홍수 날 때 하고 정치 방식이 달라야 하는 법 여기 서울에서야 그곳 사정을 잘 모르니 직접 그 지방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네 예 하지만 거기에 간다고만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서당 친구 하나가 거기 내려가 있으니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게나 내가 소개장을 하나 써줌세 그러면서 선배는 소개장을 써서 감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소개받은 훌륭한 학자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라감사로 부임했는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바른 정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학자는 손을 내자우면서 어서 돌아가려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자었어요 그런다고 그냥 물러갈 감사가 아니기에 이번에는 서울 선배가 써준 소개장을 꺼내서 학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놀라더니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말이 없을까 그리고 왜 방에 들어갈까 식사를 차려오려는 것일까 그냥 말하기 어려우니까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가 산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이 놓인 상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 앞에 놓았습니다 음식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술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이었습니다 그런 상을 감사 앞에 두더니 학자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감사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또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얻고 둥개둥개 어르는 것입니다 둥개둥개 내 사랑아 둥개둥개 허허 좋다 참으로 모를 일이군 저게 무슨 뜻이람 감사인 나를 손님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상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식만 어르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괘씸한 사람이구나 감사는 이러한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소개장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고장 제일 가는 학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검 따이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부를 너무하여서 혹시 머리가 돈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머리 위에 손가락을 한두 번 돌려보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속이 상한 줄도 모르고 학자는 계속 둥개둥개 내 사랑아 하면서 아이만 어르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감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에이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더니 이것이 학자가 할 도리란 말이오 그러면서 인사도 없이 화가 나서 마당을 질러나와 버렸습니다 학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화가 나서 동구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내가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 서울의 선배님은 이따위 무례한 사람을 무슨 학자라고 소개하여 주었단 말인가 평소 그럴 선배가 아닌데 감사는 한동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있자 그 선배가 사람을 함부로 소개해 줄 리는 없는데 그리고 학자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학문과 인격이 도야 되어지만 얻는 이름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대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내력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자 감사는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있자 밥상 위에다가 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 그런 연후에 어린아이를 둥개둥개 하고 자기 혼자 어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감사는 한참 머리를 짜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나물이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맛이 없는 법이지 이것저것 양념을 넣고 묻혀야 맛이 있지 바로 정치하는 데 중요한 조화를 가리키는구나 무덤덤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주장해도 안 되는 법 각기 개성을 가지고도 여럿이 어울려서 없던 맛도 내는 조화와 인화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사는 것이 인화 단결이 아니던가 나물은 감사인 나 나머지 양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물 하나로는 제 맛이 안 나듯이 감사 혼자로는 이 고장 정치를 못하는 법이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구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냉수한 사발에 담긴 뜻을 생각했습니다 냉수한 그릇 깨끗한 불 청결한 불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불 티끌도 건더기도 없는 순수한 맑은 물 사람으로 치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잡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 양심에 비추어서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관리라면 청념 결백한 사람 그것이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벼스라친 감사가 청념 결백하라는 뜻이구나 드디어 두 가지는 풀었습니다 참 영리하고 슬기로운 감사이지요 나물은 조화와 인화요 냉수는 청념이요 결백이다 그럼 아이를 방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마당에서 둥개질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백성 둥개둥개하며 예뻐하는 것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백성을 내 자식 내 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그렇다 백성 없이 무슨 벼스라치가 있겠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그야말로 내가 명심해야 될 말이구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법 자식이 배를 줄이면 부모도 배 줄이고 자식이 배부르면 그때야 부모도 배가 불러지는 법 감사가 할 정치도 이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 내가 미련하여 그분께 인사도 없이 나왔구나 돌아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풀이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감사가 다시 학자에게 되돌아가서 큰절을 올리며 사과를 하고 자기 해석을 들려주자 학자는 감사에게 큰절을 하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님 제가 뜻한 바를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담아 주셨습니다 인화와 정념과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나소서 선생님의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릎 큰 정치를 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의 지혜만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뜸 인화니 정념이니 애민이니 말하였더라면 감사께서는 건성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시니 그 얼마나 속속들이 가슴에 새겨집니까 슬기롭고 예의바르신 감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문제를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 진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몰려왔는지 이 자리를 둘러싼 백성들은 감사와 학자에게 일제히 절을 하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들썽거렸답니다 최고의 구두새 옛날에 우리나라 황해도 해주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는데 얼마나 지독한 구두새였던지 천하의 구두새 대회가 있다면 나가서 1등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2등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모르겠는 또 한 사람의 구두새 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개성에 사는 부자였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인지라 자연이 해주 부자하고 개성 부자하고 벗이 되어서 지냈는데 한 번은 해주 부자가 딸을 시집 보내게 되어서 개성 부자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딸 시집 보내니 부주 돈이라도 보내라는 뜻이지요 드디어 개성 부자한테서 답장해 왔습니다 조그만 쪽지에 글이 씌어 있고 돈이 한 양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혼인 축하라 축하금은 합해서 두 냥이라 한 양은 여기 현금이고 한 양은 외상이다 훗날 갚겠노라 개성 친구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러니 딸 시집 보내는 좋은 날 해주 부자가 기분이 좋을 턱이 없었지요 세상에 외상 부조가 다 있더니 차라리 한 양만 한다고 하면 속이나 편하지 외상 한 양은 무엇이란 말인가 해주 부자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 사귀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몇 년 뒤 드디어 개성 부자에게서 나 아들 장가 보내니 부주 돈을 보내소 라는 뜻의 소식이 왔습니다 해주 부자는 종이에 써서 보내는 것조차 아까워 마침 개성에 가는 사람 편에 알렸습니다 혼인 축하라 축하금은 앞에서 두 냥이라 한 양은 이전에 그대가 외상으로 달아둔 것으로 단감하고 한 양은 그대처럼 나도 외상이라 훗날 갚겠노라 그러니까 말로만 둔양 축하이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성 부자가 화가 상투까지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런 괘씸한 작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벼르고는 단숨에 해주로 달려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에 닿을 듯이 달려가서 해주부자네 사랑방에 다짜고짜 뛰어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놈아 그래 내가 결국은 한 양 손해보았다만 이것은 나중에 한 양 외상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만두고 아무려면 종이가 아까워서 사람 편의 소식을 알렸느냐 나도 종이까지 부조한 것은 아니니 어서 전해 보낸 종이를 내놓아라 그 말에 해주부자는 빙글에 웃으면서 무심코 방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 부자가 얼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문 구멍 뚫어진 곳에 그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개성 부자가 이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 종이니까요 그래서 그 종이를 뜯어내어 가지고 기세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해주부자가 얼른 대문에 뛰어나와서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아니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려나 밀린 외상 한 양을 주려나 어찌 이리 가지 말라고 팔 벌리고 막나 아닐세 오해 말게 내 것은 받아야겠네 그 종이야 물론 자네 것이지 하지만 종이에 붙은 풀은 내 것이야 그러다니 종이를 달라고 하여 받은 후에 해주부자는 칼로 이미 발라 비틀어진 깡마른 풀을 박박 긁어 벗겨 냈습니다 호랑이와 할아버지 호랑이와 할아버지 옛날에 어떤 집에서 어머니가 한여름에 디딜방아에 보리를 찌우러 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이 좀 봐주세요 저는 방아찍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는 당연한 일인지라 오냐 빨리 갔다 오려무나 하면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중이었던가 봅니다 산중에서는 함부로 범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서 함부로 호랑이니 범인이 하고 사람들이 들먹거리면 깊은 산에서 잠을 자던 호랑이가 날 불렀어? 하면서 나타날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아이가 하도 우니까 겁을 주어 달래려고 호랑아 여기 우는 애 있다 어서와서 물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아 여기 우는 애 있다 어서와서 물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쉑 소리가 나면서 어느새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그만 아이를 덥석 물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 손자 이놈 호랑아 내 손자 거기 두고 가란 말이다 하고 소리치다가 할아버지는 그만 기절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 가까스로 깨어난 할아버지는 한참 넋을 놓고 울다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 못하겠나 잘 보라는 손자를 내 손으로 호랑이 밥을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젊어서부터 힘세기로 소문난 사람이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아니할 만큼 담도 큰 사람인데 한 번 이놈 호랑이를 잡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후에 호랑이를 못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셈을 치고 혼자 몸으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난 산골짜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산골 깊숙이 들어가니 호랑이 굴이 있었습니다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다가가 보니 어미 아비 호랑이는 어디 가고 없고 새끼 호랑이 두 마리만 굴에 있었습니다 굴 가까이 가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대로 들어가서 보니 아이를 물고 간 호랑이는 아이 등을 발톱으로 살짝 긁어서 피가 나게 해놓고는 또 사냥을 나갔고 새끼들은 아이의 등에서 나는 피를 빨아먹고 있어서 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호랑이 새끼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얼른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도로 그 자리에 눌러 있기로 하였습니다 요 놈이 산중의 왕이요 영리하기 짝이 없는 영물이지 내가 손자를 데리고 나가면 아무리 멀리 있는 호랑이라도 사람 냄새며 제 새끼 피냄새를 맡고서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산중에서는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다 새끼가 죽은 줄 알면 얼마나 사납겠는가 그러나 이 굴속에서는 입구만 막으면 다들 들어올 곳이 없으니 안전하지 그러니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다려도 호랑이가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자 안심이 되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랑이 굴속에서 잠을 자다니 무사할 수 있을까요? 깜빡 졸고 있는데 얼굴에 뭐가 까칠까칠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호랑이가 꼬랑지를 들이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호랑이는 제 굴속에 들어올 때 꼬랑지부터 집어넣는 법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호랑이의 이성질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빡 졸는 사이에 호랑이가 제 습관대로 꼬랑지를 들이밀며 들어오는 바람에 꼬리털이 어찌나 억새던지 바늘 같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우선 오른손으로 호랑이 꼬랑지를 세차게 움켜잡고 왼손은 똥구멍에다가 쿡 집어넣어서 닥치는 대로 움켜잡고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산중앙의 내장이 그렇게 쉽게 빠질 리가 있나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악을 쓰며 잡아당기니까 호랑이 창자가 날려 나왔습니다 호랑이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두 발로 굴 안쪽에서 꽉 버틴 것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만저만 난처하지 않은 일이 얼굴에서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얼굴에다가 똥을 싼 것입니다 호랑이 똥이 너무 독해서 얼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독한 호랑이 똥이 할아버지 얼굴에 확 끼얹어지고 호랑이 피가 쏟아져서 범벅이 되니까 당장 얼굴에 화상이 생겨서 이목구비가 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손자를 잡아먹으려고 한 호랑이를 잡는 마당에 그냥 물러설리는 없지요 그래서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겨서 기어이 호랑이를 쓰러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편 며느리가 방아를 찍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아이도 시아버지도 어디 가고 없기에 동네를 찾아 헤매었으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호랑이에게 잡혀간 모양이니 호랑이 굴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야 이대로 두면 사람 고기 맛을 본 호랑이가 자꾸 동네에 내려와서 호환이 잦을 것이니 호랑이 굴로 가세 동네 어른의 말에 다들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호랑이 굴로 갔어요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함성을 무서워합니다 드디어 호랑이 굴에 도착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호랑이가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도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창자를 빼놓고 죽어 있었어요 창자는 굴 안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 손이 있어서 깜짝 놀라보니 자기들이 잘 아는 동네 할아버지가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어요? 아이는 기척이 없는데 등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래하여 할아버지와 아이는 동네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무사히 회복하여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호랑이가 이 동네를 공격하러 올 것이요 복수를 하러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호랑이를 세 마리나 잡았다고 우쭐거리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요 다른 분들은 몽둥이를 들고 자기 집을 지키고 나는 칼이나 하나 가지고 호랑이를 찔러 죽이던지 정 안 되면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염려는 마시고 손자를 살렸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수호랑이가 혼자 있을 때 벼랑간 습격을 해왔습니다 호랑이가 할아버지를 입으로 물어서 공중에 집어 던졌어요 호랑이는 돼지든 사람이든 울타리 안에서 물어서 공중에 던져 올린 후에 울타리 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돼지를 받아서 물고 가는 법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진 것은 물고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 호랑이도 할아버지를 다치지 않게 등에 사뿜 받아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달리고 달렸어요 그러다가 멈칫 섰습니다 호랑이는 농악이든 무당구시든 징징 땅땅 하고 꽹가리며 징이며 부기며 장구를 치는 소리를 묵척 좋아합니다 바로 이놈의 호랑이가 달려가다가 이 굿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나서 멈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신나게 놀고 한쪽에서는 차이를 치고 음식을 장만하여 술에 고기에 적을 먹어대면서 사람들이 법석이는데 아마 때가 정월 보름인가 봅니다 호랑이는 등을 흔들어서 할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앞다리를 담장에 쳐 걸치고 뒷다리는 발도둠을 하고 사람들이 노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뒷다리를 움찔움찔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담장은 좀 높은 데 있고 마당은 아래에 있어서 한눈에 내려다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장 뒤에서 굽어보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장 바로 아래에는 차일이 있었어요 호랑이는 눈으로는 구경하기 귀로는 소리 듣기 입으로는 먹고 싶어서 입다시기 몸뚱이며 내 다리며 꼬리는 움찔움찔 흔들며 춤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호랑이 뒷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힘을 주어서 호랑이 밑을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뒷다리가 들려서 담장 위를 미끄러져 안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차일 위에 쿵 떨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무척 놀랐습니다 차일이란 것이 훌렁훌렁 흔들리니 호랑이가 당장 똑바로 일어설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차일 위에서 허우적 거렸습니다 한편 차일 아래에서 술이며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쿵 차일 위에 떨어지기에 올려다보니 하늘에서 호랑이가 떨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차일 끈이 뚝 끊어져 버렸고 호랑이는 그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엉덩이가 가마솥 속에 니은자로 꺾여 빠져버렸으니 허우적 될 수밖에요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호랑이를 맞고 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호랑이 네 마리를 잡아서 동네 근심거리를 청소해 버리고 손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교수가 죽은 자리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여러 섬을 고군산 열도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선유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은 선녀가 놀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선유도에 아주 아름다운 교수가 살고 있었어요 임시집의 교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수로다 그냥 이 섬에 두기는 아까워 이렇게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선녀 같다고 할까요? 달덩이 같다고 할까요? 나란님의 왕비라고 해야 어울린다고 할까요? 정말이지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한 분 나타나서 시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섬인지라 별로 곡식도 나지 않고 그저 물고기나 잡아서 먹으며 어렵게 살기 때문에 스님이 찾아온 적이 없었으므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별로 줄 마음이 없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시조를 다니는 스님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무엇을 얻겠다고 이 가난한 곳을 찾아다니오 육지에서나 다닐 일이지 누가 많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육지에 가는 동안만이라도 먹고 살도록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였으나 이미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주인은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님은 밖에서 시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주인은 다시 나와 스님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어서 가라고 쫓았습니다 당시에는 불교를 천대하던 때라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루에 있던 아름다운 딸이 이 광경을 보고 가엾은 스님에게 먹을 것은 좀 드리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안된다고 고집하였어요 아버님 이 좁은 섬에서 그래도 우리가 밥술이나 먹고 산다고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단 말이냐 하면서 여전히 주려하지 않자 교수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스님은 시주는 얻지 못하였으나 교수가 그렇게라도 말을 하여 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는 인색하고 모지라도 따른 마음씨가 곱구나 잘만 하면 시주를 좀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주를 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스님에게 또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어요 이제 딸은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시주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장례를 말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나는 풍수지리에 능통하여 명당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머지않아 이 집에 큰 애군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애군이 닥치더니 부자가 되기는커녕 애군이 닥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살지만 장차 불행한 일이 생겨서 집안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런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 주인은 스님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대접하였습니다 조금 전엔 내쫓으려고 하더니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뀐 것입니다 그날 밤에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댁 조상을 모신 묘가 좋지 않습니다 제일가는 조상님 이 섬에 처음 들어봤던 제1대 조상님의 산소가 좋지 않습니다 섬의 기운이 엉킨 곳에 계셔야 하는데 다 풀어지고 흩어진 자리에 계시니 조울 턱이 있습니까 식구 중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친척 중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빨리 문중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가 잡아주는 자리로 묘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날이 밝자 집안 신척들을 불러서 세님이 말한 것을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묘를 옮기자고 말을 꺼내자 의견이 분분하였어요 신본도 알 수 없는 중의 말을 듣고 그동안 아무런 탈이 없던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반대와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미 나쁘다고 들었으니 묘를 옮기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걸릴 것이고 또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묘를 옮겨야 한다는 찬성으로 갈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싸우게 되었어요 이때 그 집의 아름다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저 스님에게 우리가 잘해준 것도 없이 박대만 하였는데 어찌 스님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스님은 반드시 우리 집안이 잘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가벼이 따르지 마시옵소서 조상의 묘를 팔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쥐고 있는 오른손 주먹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교수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갓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주먹을 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펴려 하였으나 어린의 힘이 어찌나 센지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굳이 펴려고 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제는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것 말고 이 교수에게서는 흠을 잡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하는 마음씨곤 처녀였습니다 교수는 돼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를 잘 길러라 네가 시집갈 때 있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르라고 맡긴 것입니다 교수는 열심히 돼지를 길렀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랐는데 돼지가 먹을 풀 따위는 교수가 직접 베어다 먹였습니다 비록 한 손을 펴지 못해도 일은 무척 잘했습니다 이러한 달이 지금 스님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야 어제는 네가 저 스님을 잘 대접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어제는 동장하여서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저 스님이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박대를 받고도 어찌 나쁜 감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불도를 닦는 분이 내가 한 번 섭섭하게 했기로 복수를 하겠느냐 이제 너는 나설 일이 아니니 들어가거라 하고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문중회의를 열어 기어이 조상의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단 편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저 스님을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묘를 옮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기 큰 나무에 꽁꽁 묶어두지요 우리가 묘 옮기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여기 좀 있어야겠다고 하면서 스님을 묶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몸을 내맡겼어요 사람들이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 핀잔을 받은 교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묘를 파들어가자 이상하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왔어요 눈이 빠질 듯 귀가 터질 듯 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곡괭이로 머리를 찍어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교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 정들어 키우던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돼지도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고 앞뒤 다리를 떨면서 꿀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돼지도 교수처럼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교수가 가까이 오자 돼지는 그만 우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교수도 돼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뛰쳐 나간 것입니다 바닷바람이나 좀 쐬면 나을까 하고 큰 바위가 있는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감싸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머리를 감쌀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오른손 주먹이 펴지는 것입니다 한편 묘는 거의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덮은 돌만 드러내면 됩니다 이때 묘 파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파시오 저 돌을 드러내면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전하는 말로 저 돌을 드러내면 학이 나와서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그만 파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왕 시작한 것이니 끝까지 파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솟았습니다 무덤의 기운이 하늘로 솟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의 뒤를 따라 푸드덕 하면서 학이 날아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날아갔어요 학이 날아간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이 과연 날아가는구나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나 저 학이 날아갔으니 어찌한담 사람들은 넋을 놓고 학을 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저 학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조상님의 영혼이 학이 되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하여 주셨던 것인데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 어찌할까 하고 모두가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이 날아가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방축도와 횡경도 사이에서 퍽 떨어져 버리고 또 한 마리는 말도와 명도 사이에 있는 주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학이 날아가다가 떨어졌어 우리 집안도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문득 묘를 바라고 한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묶어두었던 나무를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행패를 부렸다고 해코질을 하고 간 것일까요? 추측을 하던 교수의 아버지는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그래서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집 안에 있을 딸이 그 아름다운 교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돼지를 길렀으니까 거기에 있나 하고 돼지우리로 가보니 돼지마저 없어졌습니다 빨리 딸 아이와 돼지를 찾아라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나 그리하여 온 식구가 나서서 섬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적이 쓰러져 있다 오룡도 큰 바위에 교수와 돼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 내 딸아 어서 일어나라 하며 달려가서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아직 몸은 채 식지 않았지만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어요 이를 어쩌나 하고 발을 벗고 통곡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옆에는 딸이 사랑하며 기르던 돼지가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다들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그 중이 우리 집안을 망쳐놓았구나 우리 딸을 죽였구나 집안 식구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규수의 손이 펴졌다 사람들이 그제야 규수 손을 보니까 정말 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펴려고 하여도 펴지지 않던 손이 이제 저절로 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손바닥에 쓰인 글자를 보라고 소리쳤어요 무슨 글자가 있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손바닥에 선명하게 쓰여진 글자는 왕비, 비자였습니다 묘만 파지 않았더라면 교수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임금의 부인인 왕비가 되었을 것인데 스님의 말을 듣고 묘를 파다가 그 맘 모든 것을 망친 것입니다 그 스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교수의 아버지가 인색하고 고약해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정심이 없고 성질이 못된 부모라면 딸을 잘 길러서 왕비를 만들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하여 귀한 자식을 제명대로 못 살게 하였구나 교수의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몸져놓고 말았습니다 인색하고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망쳐놓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교수를 결혼시킬 때 쓰려던 돼지마저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업이었구나 부모 노릇을 잘하였더라면 자식의 말만 들었더라면 그래서 시주를 했거나 묘를 파지 않았더라면 딸도 살리고 딸이 왕비가 되어 호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 다 헛일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육지에서 원이 사람을 보내어 그 교수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 꿈에 선효도에 가면 왕비감이 될 교수가 있으니 데려와라 하는 산신령의 지시가 있어서 데리러 왔노라 이러한 정갈이었으나 왕비감인 교수가 이미 어제 비자가 쓰여진 손을 펴고 죽은 것을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원의 부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죽은 자리에는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답니다 지금도 선효도에 가보면 임시 교수 사당이 있고 이를 섬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풀 먹은 사람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보니 돈은 예쁘고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풀을 파는 곳이 있기에 풀을 사 먹었습니다 방이나 벽에 바르는 끈끈한 쌀풀이었어요 형편이 궁하다 보니 풀도 곡식으로 만든 것이라 사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 사람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흉을 보았습니다 정신나간 사람 다 보겠네 세상에 풀을 다 먹다니 우스워 죽겠네 이러자 시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풀 사 먹는 것도 억울한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흉을 잡히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간신히 속을 누그러들이고 말했어요? 누가 풀인 줄 몰라서 먹는 줄 아나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먹는다 배가 아파서 우리 시골에서는 배가 아프면 먼저 풀부터 먹거든 그러자 금방 흉을 보던 서울 사람이 바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약방에 가던 참인데 잘됐다 나도 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사 먹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람이 일어나면서 사올 사람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 다 보겠네 세상에 풀을 다 먹다니 웃어와 죽겠네 그러자 서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풀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것이 낫는다면서 이놈아 나는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네가 흉해 보니까 배가 아파서 먹는다고 했다 풀먹는다고 배가 낫겠냐 그러자 서울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그런 거짓말을 어디다 해 나쁜 놈이네 그래 나는 나쁜 놈이다만 너는 안 나쁘냐 오죽하면 풀을 먹을까 하고 동정을 못할 바엔 그냥 가게라도 할 일이지 왜 시비를 걸고 흉을 보느냐 남의 아픈 자리를 쿡쿡 찔러대는 너 같은 나쁜 놈에게 거짓말 좀 했기로 써니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냐 배고파서 풀먹는 사람도 사는데 너는 멀쩡한 배니까 다리 없을 것이다 걱정 마라 시골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불효자와 효자 옛날에 소문난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그 불효자가 하루는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효자가 되고 싶으니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우리 집에 며칠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시오 그래서 불효자는 효자집에서 효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효도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에게 드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방에 불을 떼드리고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미리 효자가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찬 기운을 가시게 하고 아들이 먼저 집신을 신어서 찬 기운을 녹이고 어디 나가면 나간다고 알리고 다녀오면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란 별것이 아니구나 이제 나도 불효자 소리를 면하게 되었어 효도할 자신이 서있는 불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당장 실천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효자집에 가서 효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니까짓 놈이 효도 공부를 해 돼지가 웃을 일이다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넉살 좋게 효도 공부를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냐 아버지는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효자는 그동안 자기가 한 일로 봐서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효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 방에 공부를 많이 뗐어요 아버지가 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불을 많이 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화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나무도 없는데 불만 쳤대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타서 죽으란 말이냐 그렇지만 불효자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동안 불효자 노릇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역정을 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효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부자리에 찬 기운을 없애려고 먼저 누운 것입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이놈이 이제는 아비방에까지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효자는 아버지를 애써 이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동안 불효한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저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아버지의 집신을 미리 신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집신에 밴 찬 기운을 녹이려는 효심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화를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 신발까지 제가 신으려고 선수를 치고 있구나 아버지가 그럴만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장에서 맛있는 생선을 사다가 아버지 밥상에 올렸습니다 자기는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만 올린 것인데 아버지는 또 화를 냈습니다 고기가 상했으니까 이제 제가 먹지 않고 나를 주는구나 아비가 상한 고기를 먹고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 그 생선은 상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가시에 걸려 죽으란 말이냐 나는 먹기 싫으니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자 참다 못한 불효자는 화를 내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옷처럼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영 손발이 맞아야지 아버지가 저러시니 무슨 효도를 하겠어 그동안 불효했다고 해서 오늘 효도하는 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니 효도를 못하겠네 학원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마침 불효자를 며칠 데리고 있었던 효자가 놀러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의 마음을 알고는 집을 나간 불효자를 찾아다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랑을 고른 신부 옛날 어느 곳에 동네에서 인격자라고 소문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존경하였어요 이 선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외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주어 재주와 덕성이 있다고 해서 다들 신부감으로 욕심을 내었습니다 선비는 이 딸에게 나라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을 구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매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선비는 웬만한 데는 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우리 딸에게 잘난 신랑을 구해주고 우리 부부도 의지를 해야지 선비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신랑감을 선보러 가게 되었어요 선비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의젓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선을 볼 집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 사람의 신랑감을 보게 된 것이지요 첫 번째 집에 갔습니다 선비는 신랑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들었습니다 신랑감 아버지와 마주한 자 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사돈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술을 들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였어요 얼마 후 선비는 그 집을 나오면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아무날 나무시에 우리 집으로 신랑감을 보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식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길을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신랑감이 셋인데 한 집에만 들른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둘째 집이 먼저 집보다 낫고 신랑감이 뛰어나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그래서 약간 쉬하기는 했지만 그 집도 찾아가서 선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서 신랑감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사돈들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만 이 집과 사돈을 맺고 싶은 욕심이 나서 아무날 나무시에 장가를 오라고 약속해버렸습니다 먼저 뻔 약속은 깜빡 잊었어요 손에는 신랑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적고 적힌 종이 쪽지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했습니다 혼인식을 한다면 반드시 상대편의 사주팔자를 미리 적어 보내는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성이 전달되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 것만 선비는 성급하게 직접 받아왔습니다 거기서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 집을 가보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집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보는 집의 술을 다 채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집에 갔어요 해가 넘어갈 무렵입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술이 취하기는 했지만 앞서 두 집보다 신랑감이 뛰어나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거기서도 아무날 아무시에 식을 올리자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단지 셋째 집이 더 욕심난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것은 최종이라서 모릅니다 나올 때 사성을 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는 몇 사람의 사성을 받았을까요?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선비는 용케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슴 깊숙이 보관해둔 사성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 선비 집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선비는 전혀 바가 출입을 안 했어요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급작한 변화에 놀란 가족이 가족 이래야 부인과 시집간 딸 하나지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몸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문병을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손으로 구슬하지 말라는 표시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선비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자랑한 사람들도 답답했습니다 산에 가서 선비의 병이 낫도록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가 친척까지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 어른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호통을 쳐도 눈물만 흘리며 머리를 조아릴 뿐 애초부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내일 모레쯤이면 진지한 선비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약도 마다 굿도 마다 문병도 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의 선을 본다고 자랑하던 선비가 이제는 송장과 같이 돼버렸으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나요 도다오르는 보름달 같던 딸의 얼굴도 이제 반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선을 보고 오신 후에 생겼으니 필시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딸은 한밤중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도 못 이루고 여전히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딸은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눈물만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눈물 방울이 아버지 머리에 떨어지자 눈이 푹 들어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개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아가 이 못난 아비는 이제 죽는다 너와 이렇게 헤어지다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어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아버님 죽을 일에도 살 길이 있다는데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는 지금까지 신용으로 살았다 남에게 허튼 소리 하나 하지 않고 선비답게 깨끗이 사노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서 나는 죽게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사주팔자가 적힌 사성 세 개를 꺼냈습니다 술이 원수다 내가 그날 술을 먹은 김에 정신없이 세 집과 동시에 사돈을 맺었다 아무날 아무시해 우리 집에 신랑 세 명이 들이닥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런 일을 내가 어째서 했을까 나도 통탄할 일이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우리 집 망신이요 내 장례도 막아 놓았으니 이게 아비가 할 일이냐 무슨 묘안이 없어서 나는 죽기로 한 것이라 딸은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머리가 영리한 딸에게는 인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마구 웃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버릇 없는 교수라고 했을 것이나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마당에 체면이 무엇인가요 마침 어머니가 잠을 못 자던 차에 딸의 웃음소리가 한밤중에 들려오자 사랑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일은 일이 일이 되고 저리저리 된 것이요 그래서 나는 죽기로 하고 이 애한테 말했더니 저렇게 웃소그려 이제는 저 애가 미쳤나 보 어머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고 했다니 우스워서 그랬습니다 진작 말씀을 하셨더라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인데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을 풍 놓으십시오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가 이 일을 어찌 해결한단 말이냐 아버지 그것만은 비밀입니다 아무려면 새 신랑에게 시집이야 가겠습니까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어서 일어나셔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제 혼의 날이 다가옵니다 신부 하나에 신랑이 셋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그동안 고민하던 것을 딸이 해결했는데 그것이 오늘 식장에서 드러난다는 소문이 널리 났습니다 자연히 구경꾼이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신랑 셋이 도착했습니다 혼인상은 하나만 준비하고 선비는 나가서 새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신부가 나섰어요 신부가 나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던 것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감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늘을 기다렸으니 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골라야겠는데 여러분의 제일 가는 자랑을 저한테 보여주거나 말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약속을 한 신랑감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첫 번째 신랑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신부가 워낙 예쁘고 일이 그리된 마당이기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랑감이 나와서 증조부는 정승 할아버지는 판서 아버지는 승지 등등 벼슬하는 고간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신랑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신랑처럼 큰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둘째 신랑처럼 벼슬하는 높은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밥 먹고 조그만 벼슬을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셋째 신랑은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 예쁜 신부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셋째 신랑은 옷을 활활 벗었습니다 발가 벗은 것은 아니고 우통만 벗었어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팔뚝에는 크게 알통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두 주먹을 불 끈지고는 신부 아버지인 선비에게 다가가서 넙죽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몹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신세기 좋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 참으로 용감합니다 아직 신랑의 합격도 안 되었는데 장인이라고 부르다니요 이번에는 신부에게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얼른 등을 돌려서 업었습니다 신부는 벼랑간 셋째 신랑에게 업히고 말았어요 셋째 신랑은 신부를 업고는 혼인식장을 한 바퀴 돌고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하는 집도 아니지만 장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부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올해 같은 박수였어요 신부의 합격 발표가 있을 차례입니다 부자는 본인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첫 번째 신랑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벼슬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열흘간은 꽃 없고 십년간은 권세 없다고 그러자 두 번째 신랑도 얼굴빛이 변했어요 더 되릴 것도 없는 두 신랑은 세가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잘 해결되고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마음씨 곱고 용감하고 배짱 센 셋째 신랑과 신부는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도 거뜬히 낳고 신부는 좋은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장인을 받들고 항상 신부를 위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공부에서 벼슬하고 아주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두 마리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동네에 와서 가축을 잡아가는데 발자국을 보면 한 마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까 말까 한데 두 마리가 짝지어 다니는 데야 동네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성시가 박심 박동이가 있었습니다 박동이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고약한 호랑이를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호랑이 두 마리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면 그놈들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금실이 좋은 호랑이 부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다니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웃으면서 하기는 내 말이 그럴 듯하구나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니 전혀 믿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어쩌지 못하는 호랑이를 소년이 저 혼자 두 마리나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누가 믿겠나요? 박동이는 그날부터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어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쭉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통을 만든 박동이는 힘을 들여서 호랑이가 잘 다니는 산길로 날랐습니다 박동이는 산토끼를 많이 잡아서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는 마침 겨울이라서 호랑이는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박동이가 토끼구이를 하는 곳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동이는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통 안에 들어가서 토끼구이를 조금씩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통 앞에 와서 토끼구기를 받아 먹었어요 그 몸집 큰 호랑이가 토끼구기 몇 점에 배에 기별이나 가겠나요? 식욕이 부쩍 생긴 호랑이는 토끼구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 박동이를 잡아먹어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박동이는 큰일이 났습니다 통 안에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금실 좋은 호랑이 순놈은 동쪽 입구로 가고 앞놈은 서쪽 입구로 가더니 꼬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굴속에 들어갈 때는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버릇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는 굴이니까 뒤는 안심을 하고 다만 눈앞에 적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엉덩이부터 굴속에 들이미는 버릇이 유전됐나 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암수호랑이가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호랑이 꼬리끼리 서로 닿더니 이제는 반 이상이 서로 닿을 만큼 통 안의 꼬리가 한 일자로 이어졌습니다 박동이는 준비해둔 삼근으로 호랑이 꼬리들을 친친 감았어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묶었습니다 단단하게 묶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맛있는 사람 고기를 먹을 국리를 하고 힘주어 뒤로 들어왔습니다 박동이는 침착했어요 호랑이 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꼬리를 단단히 묶고 나서 이번에는 준비해간 꽹과리와 징을 납해놓고 신나게 두드렸습니다 좁은 통 안에서 농악이 벌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에서 쇳소리가 나면 크게 울리게 마련이지요 꽹과리는 꽹꽹 자지러지게 소리를 냈고 징은 그 요란한 꽹과리 소리 중에 의젓하게 징징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 두 악기의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쨍그랑 징징 요란했습니다 호랑이란 놈은 쇳소리라면 즐겁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쇳소리 하고 불이라고 합니다 통 안에서 쇳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오니까 암수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앞으로 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달리려고 용을 썼지만 그럴수록 꼬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실 좋은 호랑이가 하필 꼬리로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고 박동이는 징과 꽹거리를 동원하여 누가 이기나 응원을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산천을 주름잡던 호랑이가 자기들끼리 꼬리가 묶여서 고생을 하는데 숨 돌릴 여유 없이 쇳소리가 들려오니까 호랑이는 온몸에 불이 난 것 같아서 아무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용을 쓰니 호랑이인들 땀이 나지 않겠나요 눈은 쓰라리고 꼬리에서는 불이 난 듯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청이 떨어지도록 자지러지게 쇳소리는 났고 앞으로 마구 달려가려고 하면 누가 꼬리를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호랑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박동이는 통의 한쪽을 따고 밖에 나와서 호랑이가 낑낑거리는 것을 팔짱을 끼고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자기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내용을 대충 알고서는 박동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으나 통 안에서 꼬리가 묶인 것을 어떻게 하겠나요 박동이는 암수 호랑이에게 약을 올린 후에 통을 발로 차서 기슭으로 굴렸습니다 앞뒤에 호랑이를 붙들어 매둔 통은 잘도 굴러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눈이 핑핑 돌아갔습니다 나무에 온몸이 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랑이 이마에 금이 가고 그 금이 차츰 벌어지더니 가죽이 홀랑 벗겨지고 그 다음에 호랑이 몸뚱이가 쑥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금실 좋은 암수 호랑이가 알몸으로 돌면서 뛰쳐나가기를 심리나 갔다던가요 하여간에 호랑이는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박동이는 호랑이 가죽을 둘이나 둘러매고 와서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시장에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이 둘이나 되었지만 값은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통이 기색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호랑이 가죽에 상처가 많이 생겨서 값이 떨어진 것이랍니다 머슴과 주인의 겸상 옛날 어떤 집에 머슴이 사는데 주인이 어찌나 인색한지 이루말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인하고 머슴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하고 머슴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이 오가는 것이기에 자랑할 만합니다만 사실은 상을 둘 차리려면 반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자를 절약하려고 겸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밥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먹기 때문에 대개 밤중에 밤중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름값이 아깝다고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요 불을 좀 켜시지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낭비를 해 뭐든지 아꼈어야 해 안 아꼈으면 너도 맨날 머슴으로밖에 못 살아 그러니 불을 켜자는 말일락 내지도 마라 그날은 밥이 지렀습니다 금방 퍼온 진밥은 먹으려면 참 뜨겁지요 그래서 후후 불어서 먹게 마련입니다 머슴들은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밥이 올라가는 고봉밥을 퍼줍니다 머슴은 그 뜨거운 고봉밥 한 숟갈을 듬뿍 떠서 주인의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입이라고 하지만 밤중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입 언저리 근처가 무척 뜨겁도록 내밀어버린 것입니다 아 뜨거 니놈의 숟갈이 왜 나한테 오느냐 그러자 머슴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아니던가 난 내 입인 줄 알고 넣었는데 주인어른 입이네요 네 입하고 내 입도 몰라 손도 밝아야 할지 이리 어두운 데 갈 곳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하고 주인어른 입을 분간 못한 것이지요 그런 후부터 주인은 불을 꼭 켜놓고 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남기는 풍습 옛날에는 농촌에서 쌀밥을 좀처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백옥과 같이 하얀 밥이라는 뜻에서 나 오늘 옥식 먹었다 하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조밥이나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나마도 흉년이 들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때 쌀밥을 먹느냐 하면 제삿날이나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어른 생신이나 설날 같은 때 모처럼 먹었습니다 어떤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가난한 집에 손님 셋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코도 작고 키도 작은 사람 한 사람은 코는 작고 키가 큰 사람 또 한 사람은 코도 크고 키도 큰 사람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변변치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린 것은 없으나 많이 잡수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권하는데 방 밖에서는 아들 삼형제가 문틈으로 손님들이 밥을 남기면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꽤가 많아서 아무래도 밥을 남길 것만 같은 코도 작고 키도 작은 사람이 남긴 밥을 먹기로 하고 둘째는 코는 작고 키가 큰 사람의 밥을 막내는 두 형이 좋은 것을 다 차지 하였기에 아무래도 밥이 남을 것 같지 않은 세 번째 손님의 밥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코도 크고 키도 크니까 밥을 남길 것 같지 않아 막내는 은근히 화가 났지만 힘센 형님들이 먼저 다 차지 하였으니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점찍은 손님이 밥을 먹다가 남기기만 해라 나중에 잘 먹으리라 하고 기대하면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라고 하자 그 말이 인사치레인 줄 알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정말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손님이 예 잘 먹겠습니다 시장하던 차라 하면서 밥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다 먹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코가 작고 키도 작은 사람 바로 큰아들이 기대하고 있던 밥그릇의 주인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만 언급결에 아이고 내 밥을 다 먹네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밥을 조금 남겼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사람은 조금이라도 밥을 남기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손님이 아니더라도 웃어르는 아이를 위해서 밥을 남기는 풍습도 생겼답니다 오누이의 내기 옛날 어떤 곳에 오빠 옹기장이와 누이 옹기장이가 살았습니다 옹기를 구우려면 좋은 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에 나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대개 깊은 산중에 옹기 굽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도 산중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옹기 굽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부모가 워낙 뛰어난 솜씨였기에 이들의 솜씨 또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다른 사람과 재주를 비교하기보다는 이들 오누이끼리 재주내기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솜씨가 막상 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빠는 자신이 남자이고 맞으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이동생 하고 재주내기를 하여서도 이기고 싶은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기를 할 때마다 실력이 똑같아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오빠가 길거리에 있는 쇳동을 긁어모아서 글의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쇳동이라는 것이 물기가 있으면 축축 쳐져버리고 마르면 바스라져버려서 글의 뚜껑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것이 뭔지 아니 쇳동으로 만든 그릇 뚜껑이야 너도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으스랬습니다 그러자 노이동생도 싱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 이 길에 이 길에 있는 새똥은 오빠가 다 거두어드렸을 테니 재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새로 그릇 뚜껑은 만들 수가 없고 뚜껑 덮인 그릇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있답니다 오빠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손만 대도 바스라져 버릴 지경이 니까요 글쎄 니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같이 일하던 옹기장이 여럿이 빙 둘러 쌌습니다 좋다 오늘은 너희 오누이 중 누가 더 재주가 있나 한번 시합하여 보아라 매일 비기기만 했으니 오늘은 진짜 판가름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누이는 먼저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홀딱 홀딱 땅 재주를 넘었습니다 공중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그릇 있는 데로 다가가서 얼른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릇 아가리가 밑으로 가고 밑바닥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래 있는 뚜껑을 손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누이 동생은 또다시 재주넘기를 하였습니다 구경하는 옹기장이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 아슬아슬한 땅 재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홀딱홀딱 공중에서 몸을 돌려가며 잘도 넘는데 그러다가 저쪽에 내려앉더니 그릇을 바로 세워서 사뿐히 놓았습니다 물론 누이 동생 이마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새 동그릇 뚜껑은 온전하였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빠도 감탄한 나머지 박수를 쳤습니다 누이 동생이 다가와서 오빠에게 넙죽 절을 나였어요 오빠 이 동생이 미련한 짓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재주가 나보다 나았었구나 그런데 그동안 재주를 숨기고 꼭 나와 비슷하게만 보여왔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기어이 너를 이기려고 하였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매가 할 일이 많고 또 언젠가는 우리 남매보다 뛰어난 기술자를 만날 것인데 오빠가 저한테만 자꾸 이기려고 하시니까 답답하여서 오늘은 제가 한번 재주를 보였을 뿐입니다 이 땅 재주가 그릇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작 그릇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다시는 내기를 하지 맙시다 오빠 하고 말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풀먹은 사람 이야기는 듣다 보면 화가 나다가 마지막에는 통쾌하게 끝이 나는 이야기 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풀죽을 사먹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아픈 배를 낫게 해준다는 말에는 풀죽을 바로 먹는 모습에서 너무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굳이 그 앞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라니 정말 미운 사람이지요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 말이라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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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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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